찍어 찍어 찍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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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좀 하는거 같은데? 나 좀 하는거 같애 나 좀 하는거 같은데? 아 나 좀 해! 나 이거 좀 하는거 같애 나 어떻게 나 어떻게 해 너 왜요? 혹시 강해지우심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! 해! 짜릿짜릿해! 아 탈리아 한 번 더 할까? 아 나 탈리아 감 잡았을 때 한 번만 더 하면 안되냐? 나 지금 탈리아 감이 왔거든? 지금 감이 왔을 때 해야돼 나 지금 감이 좀 왔거든 탈리아가? 나 지금 해야돼 나 지금 GLP가서 지금 한 번 해야돼 나 지금 나 탈리아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탁쎄이 얘네 뭐야 얘네 이즈 혼자야? 개인 탑이고? 뭐야? 뭐야? 아 핑을 찍지? 나 뒷무빙 했는데 뭐야 왜 한 발밖에 안 나가 아 진짜 아 여기 걸쳤구나 여기 아 씨 아 잡은 건데 이거 한 발 뭐냐고 아 또 3랩 안되서 다이브 안되는데 나 이 찍어가지고 당장 네? 되네? 되네 이게 근데 이거 너무 이즈류를 불쌍하지 않냐 이거? 나 탈리아 완전 고수라서 이거 괜찮겠어? 나 탈리아 완전 고수야 나 전판에 지금 탈리아 마스터가 왔어 이거 여기 여기 이즈 오는 거 이즈 오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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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리 가서 빨리 빨리 미니언 다 죽는다 비전 썼다 비전 썼다 와 진짜 사기 아닙니까 이거 탈리아 아 판테랑 시너지도 잘 맞는데 굳이 판테가 아니더라도 CC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스킬이 꽂히는 거는 에퍼니까 넘기는 그냥 두고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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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거 넘기는 거 넘기고 나서 이 벽돌 많은 게 센 거지 돼지의 파동그 나 근데 쿨이야 이거 해볼래 이거? 하자 이거 하자 이거 아니 방송을 모르시네 아 이거 해야지 아 야 죽으면 되잖아 그냥 아 그냥 하고 죽고 미 이즈렬을 멘트를 계속 나가게 하는 그런 아 불쌍하다고? 야 누가 적팀 이즈렬한테 감정이입을 해 어? 다들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즐겨요 여기는 콜로세움이야 적당히 봐주면서 하면 재미없다고 끝없이 죽여놔야된다니까 끝없이 어? 그리고 상대가 망했을 때 그때 미안해하는 거야 애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미안해 싹둑싹둑 그렇지 죽여야돼 이거 라인 프리징 할 것도 없어 계속 죽여야돼 그냥 또 죽여오면은 뒤로 돌아 뒤로 뒤로 아 보여주면 안 나오지 애가 뒤로 돌아가지고 딱 조졌어야 되는데 아 까비까비 이렇게 하면 안 나오지 농민간척하고 뒤로 딱 돌았어야 되는데 이걸 나온다고? 이걸 나온다고? 이걸 왜 나와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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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나갔어? 아니 그니까 니네 왜 투정글을 해 말도 안되는 멘탈을 칠거 포함 우리 올라가지 말고 이즈만 조지자 이거 얘 마나도 되게 넉넉하네 얘 마나가 안다네 그렇지 돌아가지고 뭐지 내가 잡을라고 아껴먹을라고 천천히 몰이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뺏어간다? 뭐지 뒤에서 창이 날라와서 사악 뺏어버리네 그냥 핵심만 딱 빼가네 그냥 아니지 이거 집가면 안되지 궁써야지 아아 센스 진짜 궁써야지 이거 왜이렇게 못맞춰 나 이거 아 왜이렇게 못맞춰 나 이거 왜이렇게 못맞추지 나 여기? 여기? 왜곡 여기? 나이스 왜곡 깍맞춰버렸죠 아아 존나 너무 잘하잖아 탈리야 이거 몇판 안해보지도 안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어? 이거 이거 다이브합시다 이거 아 이거 아닐거 이거 아닌거 같애 아 아 탈리야 좋다 아 이거 챔피언 좋네 이거 나 치킬 쿠리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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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쿠리라니까? 아이 씨 나 쿠리라니까 아이 좀 천천히 찍지 아 아 이런 씨 그 다음 템 모렐로 가는게 정석인가? 이거 갈게요 에라이 새끼야 돌팔매질이다 임마 하나 둘 나 지금 얘 타이밍 보고있다 왜곡 쓰는 타이밍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써 써 새끼야 아오 얄미어라 왜케 안써 아 쟤가 외국어를 안쓰잖아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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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채로 막아야지 일단 일단 이렇게 막으면 되나? 아 나 너무 잘하는거 같은데 탈리야 나 탈리야 감이 약간 온거 같애 전판이랑 다르잖아요? 전판은 좀 못했는데 이번판은 좀 좀 잘하는거 같은데? 이번판은 좀 좀 살아있어 좀 아 좀 하는거 같애 이번판에 아 방금 좀 잡기술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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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벽 붙어가지고 달리면은 슬로 걸었다 일단 오케이 이거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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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베인 찍어 베인 찍어 아 나이스 아 진짜 세다 탈리야 와 와 얘 진짜 세다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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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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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좀 하는거 같은데? 나 좀 하는거 같애 나 좀 해 나 좀 하는거 같애 나 이거 좀 하는거 같애 나 어떻게 나 어떻게 해 나 야 나 이거 좀 하는데? 나 좀 잘하는거 같은데 탈리야 바꿔야되나?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온것도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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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좀 재밌는데? 섹시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그런건 없다고? 나도 그런거 같긴 해 근데 그건 있어 좀 안정적이게 좀 센거 좀 소리 없이 강한거 약간 소리없는 방구가 냄새도 좀 독하다 하잖아 약간 이새끼는 약간 소리없는 방구야 독해 좀